그만해 이젠. 안 돼. 장난해봐라 네가 오징어 뺄 수 있나? 안 돼. 못 빼도 너. 어어? 어? 야. 자고 안 돼. 흔들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흐리가 안 돼. 안 돼. 먹지 마. 하워 지켜. 오징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우리 거야. 사랑 거야. 야. 집요하다. 집요해. 진짜. 우와. 거의 다 뺐어. 자, 파이팅. 이거 빼면 오징어 다리 하나 줄게. 진짜. 생각해. 줄 알거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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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물에 닦아서 줘야지. 어머. 뚝부분만 열면. 우와. 이제 아빠도 궁금하다. 해봐. 자. 제가 찍어줄게. 이 안에 오징어가 있어. 아주 맛있는. 촉촉하지 마.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떠먹여 주지 않아. 오징어가 보인다. 짜오야. 오징어가 보여. 되셨으니까. ~! 됐어! 짜오 성공! 알았어x2 짜오야 이거 줄게 이따가 줄게 이제 그냥 끝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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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짜오 성공! 짜오는 줄게요 하나 줄게요 다리 하나씩 다리 하나 자 선물 니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거야 아니 핥아먹는게 아니라 짜오야 이거 아니 핥아먹는게 아니라 짜오야 이거 먹을 줄도 모르네 먹을지도 모르면서 이거 그렇게 먹겠다 그치 우징어는 씹어야 제일 맛있지 하오는 이거 씹어 하오는 이거 씹어 맛있게 씹어 짜오는 우징어 씹고 하오는 개껌 씹고 엄마는 아빠 씹고 엄마는 아빠 씹고 닭갈 왜 씹어 잘 먹네 응 응 안돼 안돼 이제는 안돼 그냥 끝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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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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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